히히 카드 신성 뭐지? 신성 왜 나오지? 그건 D.E.F.E.T.가 오와 정밀상이다 딱된 턴종킬 이번에는 클리어 하겠는걸? 이걸 플래그를? 오우 샷 하? 히히 타다 빠릿합니다. 나는 흐릿하다. 엘리트. 엘리트. 아, 무력화. 2도 높은 거 먹는 게 낫지.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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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째. 아 뜨... 매우 꼴받네 진짜 피로오카가 너무 심해요 아 뭐 그럴수도 있지 그럴수도 있지 그럴수도 있지 그럴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라가블린도 있다 앗 라다블린을 아주 쉽게 잡는 방법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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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빠른 후회를 못 썼네 30댐인데 아니 내가 과민반응하는 건가 아이 또 땀필 빠지네 아니 이거 아니 나 아이 희한하네 희한하네 실력게임 등가교환 에너 세우는 거 나오면 되겠는데 어? 혹시? 벗벗 희한하네 우효 안되 죽지마 아 뾰족해서 안됐네 복컷벗 실패 맘쇠 때문에 맘쇠 터치 희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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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아드레날린을 일부러 좀 남겨놓을걸 그랬나 아드레날린을 일부러 좀 남겨주세요 이 앱이 하나 더 넓은 만도 한데 일단 제거를 하자 쪼개는 가면도 있으니까 제거 말고 이미 끝난 게임이긴 해 이걸 지겠어 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범탑이 없다 하겠지 파워가 지금 조금 스절데기 없이 많네 근데 진짜 못 이길 수가 없다 야구 할 뻔 야 진짜 이거는 억하 당할 수가 없다 이걸 어케어깨다만 복선 까는 중 략가도 나왔는데 근데 유물 진짜 아깝다 유물 다 사기 사기유물만 떴는데 이것에게 다 못 빌려서 다 사고 싶네 아 고개 넣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뭐 암튼 이제 강호가 필요 없다 300골드 추가 지금이 아닌가 아 지금이 아닌가 고개 넣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지러움 불법 복수에 가는 지금 좀 더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그거 아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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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 괜히 선택받은 게 아니야 선택받은 자가 등반하라 그래 폭주신이 선 가능 불조약 더 쎄지 스크루 빙봉 깻이 여덟개나 있는데 혹시 레고신가 벌써 무한댁이네요 심지어 달팽이도 잡을 수 있어 길 가다가 통매 하나만 주워가지고 유령영상 콩매 콩매가 제일 나을 때 총매 있으면은 에 뭐라야되냐 재밌잖아 재미가산점 나잘하게 단도나 불행위 던지지 말고 시원하게 폭주총매 한번 해야 기부니가 좋잖아요 콩매가 좋잖아요 콩매을 하십니까 콩매을 하십니까 고개하나 더 할까 근데 액트3에서도 제가 더 할 것 같으면은 고개하나여도 될 것 같은데 안 들고 갔네 손이 미끄러졌나 호션은 몸을 무겁게 할 뿐이다 세로운 세계에 두고 왔다 깨시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예시가 탈이나 들어가서 왜케 쎄 진짜 사기시던데 이 시대에 모자란게 뭐가 있죠 대단원 양심 성밀 대단원을 대단원을 그리워 하고 있군요 폭주폭주하자 이거 폭주 폭주폭주 폭주폭주 폭주폭주폭주 폭주폭주 폭주폭주 폭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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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유물까지? 장난 아니네 제발 총매 제발 총매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아 총매 진짜 제발 어 잠깐만 이게 말리네 한몫 넣어서 귀신같이 말렸네 근데 쓸모없는 파워카드가 지금 많을 상황이긴 해요 얘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달의 에임왕 발놀림 발놀림만 하면은 손가락은 덜 아프지 아 여기가 총매가 없다는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이대로 새로운 방송관입니다 레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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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제비 공중제비 고개가 두장이었으면은 공중제비 안집었을건데 고개 한장이라 앗 똥캠 앗 내 똥캠 손 넘네 앗 진짜 손 넘네 오쓸더쓸하그렇죠 이 대단원에 심도둘 이 대단원에 심도둘 이 대단원에 심도둘 대비 들어가서 비참케 아두아놔도 없어야들 아두아놔도 없어야들 아, 그리타만 썼네. 해돋은 산답. 산답 잘못 썼네. 콧매 제발. 어, 또 언제 잡냐 근데. 제주민이 전부는 안전을 찾으라고. 아, 아, 너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매좀 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진짜 총매 안줄꺼야. 총매 안줄꺼야. 정말 총매 안줄꺼야. 진짜 안줄꺼야. 진짜 안줄꺼야. 진짜 안줄꺼야. 진짜 안줄꺼야. 진짜 총매 안줄꺼야. 진짜 총매 안줄꺼야. 아이스크림 주고 숟가락을 안줄꺼야. 아이스크림 주고 숟가락을 안주는 그런건데. 안줄꺼야. 진짜 안줄꺼야. 진짜 안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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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나오다. 야 총매 되놔. 야야. 길게 없네 어떻게 이런 개쩌네 시드를 주면서 총매는 안주지 케이크를 줬는데 위에 장식만 빼고 주는 그런 거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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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 불편. 팀장은 깨시 딜이 쎄서. 아, 추움이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놀림. 발놀림. 발발발. 발놀림. 발놀림이 매우 빠른. 발놀림이 매우 빠른. 발놀림이 매우 빠른. stretched demi. 레놀림이 매우 빠른. 어? revs куп handed enter. 1댓 맞아야 되는데 스택관리를 제대로 못했네 아 왜 안맞지 아 약화라서 그래도 이제 약가 없다 삼텀킬 다 볼 수 있나 100 130 6 불가능 왜 빌어먹을 처음에 안좋아가지고 1댓 맞아 1댓 맞아 1댓 맞아 아 진짜 총맨 끝까지 안나오면 그냥 어? 콘솔로 하나 넣어가지고 콘솔로 하나 넣어가지고 심장 독서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되게 올바른 첨탑이 아닐까 총맨 세기 아니 아직 창방이 줄 수 있어 악몽 지우며 총맨 나오지 않을까 아냐 참아 아냐 참아 재물포관 자 하 아침 안뇽 10 10 10 12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이기고 싶지 않았는데 폭촉으로 다 발라버리고 싶었네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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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레드를 몇 번 더 하는 게 더 빨리 작겠다 암튼 한 딴따르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어디 갔냐고 총매 어디 갔냐고 총매 어디 숨겼어 레드스키 낙발 유료이드롱 유료이드롱 지금 귀찍비벌면 심장 하드 모드 되는데 지금 귀찍비벌면 심장 하드 모드 되는데 범죽 정리 피로 마 Cease 슬 상 아 검색 1 매신 한 장 이거 어차피 마름세가 더 빠르니까 마름세로 잡지 마드모드 보여드림 여기서 폭주 귀집이 갈기면 심장힘시팔 아 연타였어야 했는데 굿바이 힘센 심장 아 총래 없어서 개노잼 됐어 폭주 악몽 폭주 총매 총매 폭주 총매 총매 폭주 총매 총매 해야 되는데 땡겜 땡겜 war 으 엥 엥 말 엥 엥 엥 엥